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결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양강 촬영가 되겠습니다 반주와 연주는 유튜브 인기전자을 위한 연주가이신 소아님의 반주와 영상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처음 소양강에 황본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설 피우는 부부견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종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하 그리웠어 내 말을 태우는 소양강 촬영 감사합니다 수완 선생님 오늘은 유튜브 인기전자을 위한 선생님이신 수완님의 연주로 소양강 촬영을 부르겠습니다 동패꽃 피워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 하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너는 나는 어쩌나 아하 그리웠어 애만 태우는 소양강 촬영 아하 그리웠어 네 인터넷 유튜브 전원자불계인 연주가이신 수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실전은 어려워 연습은 흥얼흥얼 할 때는 잘되는데 다시 두둔 재방송 되겠습니다 거부하신 분들은 패스해 주십시오 유튜브 유튜브 유치님과 함께하는 전자울계인 콜라보 조양강 처녀가 되겠습니다 대척은 도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오는 북윤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하 그리웠어 애만 태우는 도양강 처녀 오우는 도양강 처녀 아예 어렵네 단자 울계냐면 신경 써야 되는데 전자 울계냐면요 신경 써야 되는데 대전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 하고 매체묻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안으시면